눈 기다려서 지금 네 옆에 한 여자로 널 채울 수 없다는 건 잘난 욕심에 날 잡은 너야 늦었지만 이제 날 찾겠어 잡았죠? 김동연 씨 잡았습니다 숙제 했어요 첫 번째 줄 뒷부분 잡았습니까?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더 잡았어요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 줄 뒷부분 뭡니까? 나는! 과거에는 나는! 아 뒷부분 나는! 그리고요 또 추가로 뭘 들었어요? 세 번째 줄 첫 번째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엑스씨가 들었으니까 양보야? 네 양보할게요 오케이 양보 엑스씨? 확실히 들었습니다 세 번째 오케이 완벽하게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허풍 떴지 않기 자 약속했죠 우리? 시작 왜 굳이 나는 눈이 멀어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자 또 다른 거 들은 거 있습니까? 저요 저! 넉살 첫 번째 줄 제가 뭐 열어주세요 어 뭐야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에서 진해지는 찐해지는 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? 나와 너는 모르겠는데 찐해지는 이에요 진해지는 나와 너 맞아 나와 너 기억에서 찐으로 찐해지는 찐이에요? 찐이야 아 찐이야 죄송합니다 나와 너가 아니고 너와 나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아 나도 어느 날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도 나를 들었어 어디에 발음이 뒤로 오는데? 나를 들었어 두 번째 줄은 날에 어때요? 두 번째 줄이 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맞던데? 어? 있던데? 두 번째 줄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그리고 그 아래는 뭐 깊은 사랑해가 균일 줄에 있던 것 같아요 깊은 사랑해가 있었어 맞아 현이는 들었어요? 깊은 사랑해 오 깊은 사랑해 새로운 단어입니다 오 깊은 사랑해 저는 약간 똥똥똥 애 같은 사랑해 나도 같은 사랑 어 같은 사랑 같은 사랑 가식적인 연인이었잖아 그러면은 내가 왜 너 같은 가식적인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놈한테 눈이 멀어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 깊은 사랑해 깊은 사랑해 그렇지 모모를 잡으면 될 것 같아 모모 애 거지 같은 사랑해 거지 같은? 그렇지 거지 같은 사랑해 그런 느낌? 거지 같은 사랑 거지도 나쁘지 않은데 핑클 때 효리님은 거지는 조금 거지는 안 돼요? 혼자 있을 때는 요정인데 거지 같은 거짓 같은 사랑해? 거짓 거짓 같은 거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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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출발이면 김동현 출발 잠 좀 깨 잠 좀 깨 잠 좀 깨 잠 좀 깨 빠른 진행 빨리빨리 내맞고 오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요대로 갑니다 불러 주세요 기억에서 지내지는 가까이 누워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거짓 같은 사랑해 왜 굳이 나는 누님 번호 잠꼬대 하는 거예요? 와 이제 뭐 긴장도 없네 자 턱 좀 앞쪽으로 빼시고 턱 앞으로 빼시고 눈 안 깜빡이 아니아니요 강렘이 대신 안에 쇠구슬을 넣어놨어요 쇠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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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 멋있게 받아 먹어 자 몇 개 먹을 수 있을지 돌아간다 아빠의 도전 와 오랜만이다 저희가 세 개 받아 먹으면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어?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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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세 개 딱 받아 먹으면 진짜로?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옆에서 입을 잡아 공짜로 숟가락으로 입을 벌려 진짜죠? 진짜 진짜죠 진짜 저의 권한으로 약속했어 저의 권한으로 세 개 이상을 세 개 이상은 일단은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오케이 세 개 이상은 박수까지 쳐 드릴게요 오케이 박수 대박 아버지 아빠의 도전 아빠의 도전 이런 거 자주 오케이 크게 벌려 오빠 두 진짜 크게 벌려 가까이 가까이 두 두 세 발 아 아 작다 너무 작아 아 작아 두 두 세 개 정확히 두 세 개 두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오 벌려 이 containment 5개 들어갔어 여덟 개 더 대박 대박이야 여덟 개 더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나 grinder 5개 대박이야 5개, 5개 5개가 어떻게 들어가 5개가 어떻게 들어가 우리 슈퍼카메라를 찍었어요 5개가 들어간거에요? 아빠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냥 저절로 들어온거야?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따라 넣은거에요? 조절한거에요 보니 한 8개까지 들어갈거 같아요 눈은 떠있었어요? 안감았죠 지나가는걸 받아내시더라구요 진공청소기였어 대박 놀토사상세초로 아빠의 조선 성공으로 한 번 더 다시 드릴게요 대박 대박 대박